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난 그런 거지같은 사연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봅시다 제목 자기 용돈 챙겨주는 형부한테 아무거나 처먹어라 시전한 개싸가지 처제와 상을 엎어버린 형부 참고로 실제로 상을 엎은 건 아니고 그냥 비유를 한 겁니다 원제 사위가 아무거나 먹는 사람입니까 제가요 추석 연휴 때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추석 한 주 늦게 이번에 처가에 방문을 했습니다 본가도 못갔어요 다음주에 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안한 미혼 처제가 처가 댁에 같이 살고 있는데 이날 제가 들은 말이 정말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 글 한번 남겨봅니다 장모님과 아내가 저녁에 뭘 먹을지 의논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저는 이때 그냥 나가서 먹자 라고 했는데 굳이 아이고 오랜만에 온 우리 사위 내가 밥을 먹여야지 이러면서 당신이 직접 요리를 하겠다고 장모님이 고집을 피우셨고 그러면서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재료를 꺼내가지고 요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처제가 한마디 합니다 아 그냥 대충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뭔 요리를 하겠다고 그래 그런데 아무거나 먹자 이거 뭘 먹을지 애매할 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씨 그냥 아무거나 대충 주는 대로 쳐먹어 이런 뜻입니까 뭔가 애매하고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처제 나는 아무거나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장모님이 지금 하겠다는 저게 먹고 싶은데 어? 이랬더니 처제가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아무거나 먹어요 형부 이런 말을 합니다 역시 두 번째 뜻이 맞았고 제가 말이죠 아무리 격이 없고 친하다 해도 그래도 손 윗사람인데 이런 거지같은 대우를 받는 게 너무 기분 더러워가지고 아 그럼 오랜만에 식구들끼리 아무거나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나중에 아내를 통해 들으니까 추석에 음식을 한다고 고생한 장모님이 좀 쉬어야 되는데 한 주 뒤에 늦게 와가지고는 자기 엄마 또 요리를 시킨다고 짜증이 나서 그렇게 말을 했다 이겁니다 두 번째 뜻이 맞는 거죠 그냥 쳐먹어라 아무거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늦었다 해도 1년에 한 번 처가 방문한 건데 사위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제까지 제가 용돈 다 챙겨주고 있고 그리고 자주 방문을 못해서 죄송하니까 이번엔 각자 선물도 챙겨드리고 그랬는데 1년에 한 번 처가해 가가지고 장모님이 해주신 따뜻한 밥 그거 한 번 먹어보겠다고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제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니면 아직도 제가 아무거나 라는 이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나 그러니까 전국에 계신 처제분들 형부가 집에 와가지고 자기 엄마 요리하게 만들면 그렇게 꼴보기 싫은 것이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위아래를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장모님 앞에서 아무거나 맛있게 드세요 이러고 나왔다고요 내로남불인 거야 본인이 용돈을 좀 주고 하니까 처가 부모님보다 네가 더 윗사람인 줄 아는 거야 그런 거냐고 아래는 시댁에 가서 니네 어머니한테 음식 좀 차려봐요 이러고 앉아가지고 받아 처먹기만 해 이야 장모님이 자기 대접하는 아랫사람이구나 이래서 사위놈은 개자식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네 헐 대댓글 위아래 따지면서 자기는 한참 윗사람 아니지 자기 부모님과 동급인 사람한테 아무거나 드세요 이러고 나와놓고는 뭘 처 잘했다고 글을 쓰는 거야 2번 아니 혼을 낼 거면 처제를 혼내야지 그러고 나와버리면 요리하던 장모님은 뭐가 됩니까 장모님은 너 대접하려고 요리하는 중이었다며 그런데 처제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삐져가지고 나 밥 안 먹어 니들끼리 처먹어 지금 이게 말이 돼? 이거 밥상 엎은 거 아니냐고 네 마누라가 시누이랑 시동생에게 저런 말을 듣고 니네 엄마가 요리하는데 너처럼 똑같이 하고 나와도 돼? 니네 엄마는 며느리 좋아하는 요리 만들고 있는데 말이야 어? 3번 아니 그래서 아무거나 드세요 이러고 나온 님은 뭔데요? 위아래가 있는 분이신가? 4번 아무거나 맛있게 드세요 하고 나와버린 님도 참 그래요 장모님 어려운 거 모르고 그러고 사네 그러니까 배려 없이 음식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이렇게 뻔뻔한 거지 음식 해주는 것만 받아 처먹고 살았나봐요? 그자 5번 지금 당장 장모님한테는 사과 전화드리고 처제는 사과받기 전까지는 그냥 쌩까세요 형부가 기분 나쁜 티를 냈는데도 계속 지 고집만 주장하는 개싸가지네 피가 안 섞인 가족은 하나라도 더 챙겨줘야 안 섭섭한 법인데 말이지 대댓글 처제는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아무거나 먹자고 했다는데요 엄마 힘들지 않으면 뭘 먹어도 상관없다는 뜻인데 아닌가? 그게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 소리냐고 막말로 장모가 사위보다 손 윗사람이고 서열도 윗인데 장모를 두고 식사 논하는 자리에서는 사위보다 장모한테 좀 더 호의적인 뜻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뭘 그런걸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형부한테 버릇없이 대드는 처제를 만드는지 의문이네? 2번 엄마 힘들어 보이면 지가 엄마를 돕든가 해야죠 입만 차 살아가지고 나불대면서 아무거나 이러고 앉아있는데 어? 게다가 형부한테 용돈까지 받는다면서 고마움 같은 게 없는 거야? 어? 6번 됐고 그냥 용돈부터 끊어버리세요 여기도 보니까 처제년 하나가 댓글로 똥을 싸고 있는데 아이고 뻔뻔하네 정말 7번 야 그래서 니 마누라는 니네 집에 가면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거 한번 써봐라 8번 1년에 한번 간다구요? 대박 자랑이다 미친 9번 야 시댁 가면 니네 엄마도 며느리한테 한성 거하게 차려주냐? 추가 제가 인생을 살면서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시궁창전까지 다 겪었고 이런 말 저런 말 거지같은 말 상처되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 가족한테 저런 말 들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글을 남긴 겁니다 댓글도 보니까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물론 장모님 앞에서 그러고 나온 건 싸가지가 없는 거니까 제가 전화로 정중하게 사과드렸습니다 또 장모님도 처음 보는 사위의 그런 버릇없는 행동 때문에 좀 당황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뭐 이제 와가지고 제 얼굴에 침 베끼고 자꾸 이렇게 처제를 안 좋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글을 남기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억울한 건 안되잖아! 그래서 보충을 좀 더 하겠습니다 참고로 처제랑 저는 14살 차이가 나요 자기 언니하고는 10살 차이죠 뭐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고연봉에 속해 있어가지고 처제 대학 다닐 때 학비도 두 번이나 내줬고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용돈도 매달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아직 취준생이거든요 백수죠 백수 장인어른과 장모님 결혼 후부터 매달 50만원씩 100만원 총 드리고 있어요 은퇴 준비가 안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주자가 아니냐 차갓댁에 돈을 그렇게 준다고 말도 안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주자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유 또 가족사도 있고 설명을 하자면 이래저래 글이 좀 길어지겠지만 제가 무엇보다 주작을 할 만큼 글을 쓰는 소질이 없어요 14살 차이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처제한테 손위라고 쓴 표현 이거 제 생각에는 지나치다고 여기지 않는데 글을 읽는 분들은 손위라는 표현이 불편한가 봅니다 그리고 1년의 차가방문 한번 하는데 본가는 몇번 내려가냐 이렇게 묻는 댓글도 많이 보입니다만 본가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번 추석 그러니까 설 명절 이럴 때만 갑니다 거래도 멀고 개인적인 가족사도 있고 해서 안갈 때도 있고 말이죠 보통 처갓댁 방문을 하면 밥은 밖에 나가서 사 먹어요 저도 압니다 요리하는 거 힘들고 번거로운 거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외식을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여러 사람이 편하니까요 또 뭐 돈 주면 다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겠지만 사는 게 너무 바빠 자주 못 찾아뵙는 사위가 처갓되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좀 드리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참 씁쓸합니다 여하튼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댓글 1번 부럽다 나는 시댁 용돈 챙겨드리고도 밥 좀 해주세요 이런 거 못해봤는데 어른 밥 차리게 만들고 그냥 얻어먹기 그래서 말이죠 사위는 뭐가 다르다고 메뉴도 고르고 당당한 걸까 이렇게 댓글 야 나도 여자지만 정말 여기 글에 달린 댓글들 가관입니다 아니 여자들 전부 다 난독증이 있는 거야 물론 쓴이도 버릇없게 행동한 거야 잘못했어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저 싸가지 처제가 먼저 잘못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쓴이를 욕할 거면 처제도 같이 욕을 하라고 2번 역시 난독과 피해 망상이 없으면 여기가 아니지 사위가 밥해주세요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냥 장모님이 해주겠다는 거 감사하게 먹을 준비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처진한테 극딜 당한 건데 뭐야 이게 그리고 메뉴도 고른 적 없어 뭘 골라 고르기는 그냥 해주겠다고 한 거 받아 먹겠다 이렇게 했을 뿐인데 쓴이도 시대 용돈 드리고 밥해주세요는 아니어도 알아서 맛있게 차려준 거 잘 먹고 왔을 텐데 개 웃기는구만 그리고 혹여 시누이가 아 뭔 요리까지 해 아무거나 처먹어 이런 말을 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여기 댓글이 2번 장모님한테 화풀이를 한 거 같아서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 만약 내 동생이 내 남편한테 졌다고 했다 바로 육두문자 나갈 거고 아니 그냥 밟아 죽여버릴 거야 미친 거 아니야 3번 이거는 처제가 개 싸가지인 게 맞죠 솔직히 남녀 바꿔가지고 생각하면 바로 답 나오는 거 아니야 돈 잘 벌고 잘 쓰는 며느리 이뻐서 시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며느리 맛있는 거 해줘야지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시누이가 지금 막 고생시킨다고 편 든답시고 아우 새언니 그냥 아무거나 먹어 이러면 개빡치지 게다가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용돈도 두둑기 매달 받아가면서 어? 그리고 며느리가 거기다 대고 너네끼리 먹어라 맛있게 어? 이러고 나왔다 그러면 사이다다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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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거고 암호 못하고 그냥 나오면 아우 고구마 거지 같아 이렇게 빽빽 될 거면서 사위는 뭐가 다르냐 4번 이런 개 호구 새끌끌끌 니가 제일 문제야 인마 5번 아무리 그래도 너님의 행동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다만 처제는 더 미친 거니까 용돈부터 끊어요 아니 다 떠나서 내용 다 떠나서 다 큰 성인한테 용돈을 왜 줍니까 6번 용돈도 매달 100만원씩 드려 1년에 사위 방문이 몇 번 된다고 그 처제가 싸가지 없게 말을 한 거 이거 미친거지요 근데 딱 하나 이해가 안되는 거 니분 왜 죄도 없는 장모님한테 싸가지 없게 굴고 나왔습니까 나 이거는 이해가 안되네 어? 처제를 밟아야지 7번 추각을 보니까 확실히 많네 금전적으로 도움 좀 준다고 본인이 윗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말이지 8번 호구냐 저런 근본도 없는 집안 따위에 왜 돈을 쳐쓰고 자빠졌어 어? 지원 인마 지원 다 끊어버리라고 이 호구 자식아 일단 뭐 속사정까지는 패스하고 그냥 딱 나와있는 것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봅시다 일단 쓴이가 잘못한 거 자기 기분 나쁘다고 죄 없는 사람한테 퍼부은 거죠 따지고 보면 처제한테 열받은 건데 그걸 장모님한테 돌려준 겁니다 물론 장모님도 굳이 따지면 자기 딸이 싸가지 없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지를 하지 않은 거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어쨌든 이 정도고 처제는 뭡니까 여기 댓글 보면 여기도 나와 있죠 네가 금전적으로 도움 준다고 더 윗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구나 라고 사실 저는 이거를 크게 공감을 못하고 오히려 반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제가 오히려 자기 형부를 자기 형부를 아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 형부가 평소 마음이 안 들고 싫었으면 용돈도 안 받아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돈은 받아 처먹고 밥은 아무거나 처먹어라 이거는 돈을 줘서 고마운 게 아니고 내 아래 사람이니까 내 쫄다구니까 나한테 돈을 주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말도 쉽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제 생각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판결 3대 7 감사합니다